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 수도권 신도시 경기도 화성 동탄 상가주택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입지는 동탄 이신도시 호수공원 인근의 상가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이 물건은 동탄 이신도시를 통틀어 좋은 입지의 상가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근으로 호수공원이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그만큼 상가주택의 상권 수요도 우준한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입지입니다 감정가 14억 7천에서 현재 1회 유찰된 70%의 금액 10억 3천만원에 오는 2024년 1월 24일 길이 잡혀 있으며 2017년식의 상가주택으로 1층은 상가 2층은 투룸 2가구 3층이 주인 단독 복층 다락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3층에 직접 거주하시면서 1층과 2층의 임대 수익까지 한 번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으로 조사가 됩니다 예상 임대 수익은 뒤에 가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물건 동탄신도시라는 타이틀답게 인근의 토지시세는 평당 천만원이 넘어가는 현황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물건 바로 옆 토지가 현재 중계매물로 평당 천만원 중반대의 금액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현재의 고금리 시기 금액적으로는 하락으로 접어들 것처럼 보이지지만 아직까지는 쉽게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전반적인 시세입니다 중계매물의 시세도 금매 거래로 인한 하락 추세로 보기는 어려운 동탄신도시며 이럴수록 경매라는 좋은 제도를 통하여 확실히 금매보다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럼 이번 물건의 정보와 현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3,392 물건 번호는 1번입니다 물건 정변은 근린주택 2017년식 건물이고 토지 면적은 70.57평 건물 면적은 117.76평이고 감정가는 14억 7,194만 8,500원 최저가는 70%입니다 10억 3,036,400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1월 24일로 길이 잡혀있습니다 오늘 물건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9억 9,870만원 평당 1,410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6억 9,900만원 평당 990만원의 금액이고 건물 감정가는 4억 7,300만원 평당 400만원 최저가 70% 금액 3억 3,100만원 평당 282만원의 금액입니다 바로 층별 현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물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층은 근생시설 36.46평 2층은 투룸 두 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3층은 주인 단독 세대 37.88평으로 주인 세대는 복측 다락으로 배치가 되어진 현황입니다 다음은 주변 입지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입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송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바로 옆쪽으로 해서 동탄호수공원이 배치되어 있고 지도상으로도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옆쪽으로는 동탄산업단지가 그리고 오늘 물건이 있는 상가주택지를 기준으로 해서 옆쪽으로는 단독주택용지 그리고 상가주택 부지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오늘 물건 주변 시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동탄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상가주택 밀집 지역의 입지입니다 물건은 여기 메인도로 한 칸 안쪽에 위치한 현황이고 오늘 물건은 대지 71평 연면적 114평 2017년식 3층 건물이고 주변 인근으로 해서 토지 거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쪽으로 해서 전면 메인도로 쪽은 1,613만원에 평당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근으로 뒤쪽 편으로 해서도 평당 1,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몇 건이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 상가주택 밀집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오늘 물건이 여기고 아래쪽으로 해서 상가주택 지역이 한 두 곳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금액이 800만원대에 600만원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여기 장지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 조금 끊기는 그런 현황이고 아무래도 동탄 쪽으로 상가주택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물건이 있는 바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알아보시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 현재 빈 토지들은 일종 전형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만 건축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주택은 방금 보신 장지천 앞쪽으로 여기와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여기가 있겠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도상으로 상가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아파트 바로 옆쪽에 위치한 상가주택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건이 있는 동탄호수공원 바로 옆쪽의 상가주택지는 평당 금액만 봐도 거의 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처음 설명드렸던 장지천 앞쪽으로 있는 물건 여기 바로 이 물건이 경매로 낙찰이 이루어졌는데 9억 한 중반대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시면 여기 이 물건이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중계매물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중계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매가 12억 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물건도 연식은 오늘 물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16년 11월 달 건축이 된 현황이고 오늘 물건과 거의 현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12억에 등록이 되어 있고 바로 뒤쪽으로에서도 12억 5천만 원의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해서 토지 면적은 70평에서 80평으로 모두 잘라놓은 현황이기 때문에 건물의 현황이나 토지의 면적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물건도 사용 승인이 2017년 1월 시기네요 그래서 오늘 물건보다는 입지가 조금 약한 지역의 상가주택이 12억에서 한 12억 5천만 원 정도의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오늘 물건 인근으로는 중계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23억의 빨간 벽돌로 이쁘게 지어진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에서도 23억에 동일하게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23억에 나온 물건들도 보시면 2016년 사용 승인이고 면적도 확인해 보시면 대지가 77평, 연면적이 123평으로 오늘 물건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건도 어느 정도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한 상가주택이고 금액적으로는 충분히 감정가 14억 7천만 원 정도에는 중계매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시세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물건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쪽 토지입니다 옆쪽 토지가 매매가 10억 5천만 원 면적이 70.48평으로 오늘 물건 면적과 동일합니다 평당 1490만 원의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바로 앞쪽 토지, 메인도로변 토지는 매매가 12억 5천만 원 이물건도 평당 1,560만 원의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더라도 실제 거래가 되느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실제 거래 현황은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8억 5천만 원의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평당 1,2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1천만 원 이상은 현재로서는 무조건 가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 인근 월세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바로 옆쪽으로 해서 보증금 3천에 월 282만 원 면적을 보시면 39평으로 오늘 물건 1층 상가가 36평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더 옆으로 가보시면 160만 원의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면적을 또 보시면 16평입니다 평당 10만 원의 금액으로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 대상은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여기 바로 옆쪽에 위치한 28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현재 오늘 물건 실제 조사서 상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200만 원으로 월세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 상가는 월 200만 원으로 잡아봤고 실제 조사된 월세 금액이 2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월 200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2룸 두 가구 한 가구당 80만 원씩에서 160만 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고 3층 주인 세대는 직접 거주를 하시든 아니면 임대를 주시게 되면 약 8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2룸도 월 80만 원의 임대 수익인데 왜 복층 구조의 주인 세대 3룸이 80만 원이냐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올 월세 세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한 7천만 원 정도 잡으시고 월 80만 원의 반전세식으로 임대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월세 세팅 시에는 44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층 상가를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인 세대에 거주를 하시면서 1층 상가를 한 240 정도로 잡아주시면 그래도 월 한 4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가능한 그런 상가주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정확한 시세 파악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7월 10일로 잡혀 있고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3층 301호 주인 세대는 보증금 1억 5천 750만 원 1층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2천에 월 200만 원 그리고 201호 임차인이 보증금 2억 원에 조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입은 2022년 10월 12일로 잡혀 있지만 확정 배당 조사된 게 없습니다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이고요 다음은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순위 3번 전세권은 201호 순위 8번 임차권은 301호 주인 세대 임차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14억 7천만 원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적정 감정가로 파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70% 금액 10억 3천만 원은 주변 시세 대비 확실히 저렴한 그런 금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앞에서 설명은 드렸지만 월 임대 수익이 44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대출 없는 순수익 기준 5%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3층에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1, 2층 임대 수익을 보실 분들께는 최저가 10억 금액 주변 시세 봐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고 하지만 반대로 10억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다가구를 봤을 때는 수익률이 대출 없는 순수익률 기준 8에서 9% 정도 많게는 10% 이상 나오는 물건들도 많기 때문에 임대용으로 물건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 물건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주택 특성상 수익률이 8, 9% 10% 이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은 맞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탄 상가주택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립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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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vane 추미乾